리사는 뭐 처음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케이팝 아이돌 중에서는 저는 팝이라고 봅니다. 투월스 사나. 세븐틴을 빼놓을 수 없겠죠. 가장 핫한. 패스는 좋겠습니다. 리사자하오. 원스포트쇼쇼. 오늘은 외국인 아이돌에 대해서 케이팝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게요. 방송국 PD, 그리고 방송국 작가, 그다음에 포속사 관계자, 연예부 기자, 그리고 광고 전문가 등등등. 제가 한 열댓 명을 좀 만난 것 같아요. 우리 다른 분들은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저는 광고 기획자로서 한 15년, 16년 정도 근무를 해왔고요. 방송국에 계시니까 외국인 아이돌 하면 딱 떠오르는 친구들 누구누구 있나요? 저는 블랙핑크 리사. 일단 리사가. 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하지만 뭔가 좀 그 약간의 성숙미가 좀 있어요. 좀 고혹적인 그런 매력이라든지. 리사 같은 친구는 웬만한 연예인보다 한국보다 잘할 것 같은데요? 처음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케이팝 아이돌 중에서는 저는 팝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던 다수인데 좀 인기가 원래 많았지만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다음에 트와이스죠. 트와이스의 미 모사라고 그러죠? 사나. 톡으로 인터뷰한 국내 빅보 소속사 관계자분도 사나팽이라고 하네요. 다른 분들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냥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거 외에 인간적으로 매력이 보일 때 조금 끌리는 것 같아요. 왜 쯔위 얘기는 안 나왔나 의아한 분들 있으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광고지들은 다지 좋아해. 남자는 세븐틴을 빼놓을 수 없겠죠? 예! 요새 가장 핫한 아이돌이고요. 중국 국적 있잖아요. 준하고 디에이? 준하고 디에이시죠. 최근에 보니까 세븐틴 앨런쇼도 나오고 진짜 잘 나가더라고요. 아마 지금 큰 반향이 꽤 붙을 것 같고요. 한국 팬이죠. 데뷔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때 엠넷에서 퍼포먼스를 봤는데 상당히 표현력이라든지 메인댄서요. 메인들이 되게 주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의미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아웃도어 브랜드 쪽으로 좀 어울리지 않을까. 이외에도 서면으로 인터뷰한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분 방송 작가님 한국 방송사에서 우리 외국인 아이돌은 어떤 이미지예요? 예능 프로에도 거의 메인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외국 친구들이 너무나 큰 활력서가 되고 있고 시청자 입장에서도 어떤 예능적인 요소로 되게 크게 담가오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랩파토리를 좀 다양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외국 멤버들이 정말. 그럼요. 그럼요. 아무래도 한국 멤버들만 있는 어떤 그룹보다는 더욱 더 어떤 그런 확정성이나 방송에서도 뭔가 구성하기 좋은 부분이 많죠. 인도네시아 쪽 관심이 엄청 많아요. 제가 본 몇몇 친구들이 굉장히 음감도 좋고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럼 저희 인도네시아 분들도 우리 연습생으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같이 서면 인터뷰를 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모두 공통된 의견을 주셨어요. 요즘은 외국인 멤버를 한국인 멤버와 다르게 보지 않는다. 다 같은 K-POP 아이돌이며 다만 한국어도 열심히 하는 점에 더 호감을 느낀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아이돌이 우리 K-POP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저는 매우 엄청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국가와 인정을 초월해서 음악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함께 전문가 훌륭하신대요. 한국에서 더 K-POP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준다면 딱 하나만 준다. 뭐가 있을까요? 호기심? 호기심? 도전 정신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예. 뭐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춤과 노래는 이제 기본이고 인물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라. 그런 거죠? 맞죠. 맞죠. 어린 나이에 한국까지 와서 춤과 노래 배우고 그리고 트레이닝 갖고 거기에 언어 문화까지 하는 거 보면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정말 천재인 것 같아요. 저때는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었대요. 왜 그러냐면 좀 혼내면 다음은 안 나온대요. 근데 요즘 외국인 이런 연습생들 인내심도 좋은가봐요? 요즘 트렌드인가봐요. 아이들을 많이 혼내지는 않아요. 저희는 현실을 좀 많이 가르쳐주는 편이에요. 지금 이렇게 연습을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습생이 되는 친구들은 매주 평가하고 매주 전쟁같이 그들과의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다. 근데 너는 스스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려 하냐 취지로 조금 혼낸다기보다 어떻게 꿈꾸는 친구들한테 같이 소통하면서 성장시킵니다. 예전에는 많이 혼내고 했지만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영상에 담긴 분들도 있지만 영상 대신 공통 의견을 좀 주신 분들은 아이돌을 그냥 뮤지션 혹은 아이돌 그 자체로 봐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어느 국적이고 너무 엄격한 도덕적 정치적 잣대를 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어린 나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아요. 많은 K-POP 전문가들은 그냥 뮤지션의 한 명, 아티스트의 한 명으로 친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물론 잘못한 거는 질질질을 해야 되지만 그냥 그 자체를 좀 많이 봐달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 제가 한번 시범적으로 외국인 아이돌을 과연 K-POP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담아봤는데 이런 방송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면 중국인 아이돌, 태국 아이돌, 일본인 아이돌 또 재미난 프로젝트 또 방송을 한번 만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토슈슈는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더 열어주세요. 없어 지금 나 이제 끝이야. 저 뭐 좀 줘보세요? 이건 내 개인폰이 안 돼. 이게 다인데 나. 여기 왜 센터장에 있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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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전화세요. 안 돼. 내 구독자 6만 명밖에 안 돼 쪽팔려나. 유튜브 한다는 얘기도 안 했어. 표스터만 두 테이블 우선 한입.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개인적으로 친한 거예요. 테니스 기사님인데? 실력적인 그룹 이상으로 이거 언제 풀 거예요? 유튜브 60만 대면 내가 다 풀어 버린다. 그거 눌르면 안 돼. 오케이. 그렇게 찾는 해. aney illegorb 4000 vimos